누가 누구 만나고 있어요? 아우, 그 서서에서 타고 왔다는데요. 거기 남자 친구가? 아니, 애들이 그랬는데 어디다 어딘지 모른다니까 4번 측에서 나왔다고 4번 측에서 나왔다요? 네 전화해요, 5번 측으로 나오라고 그래요? 아니, 거기 어디 자리 잡아놨대요 4번 측은 어디 쪽이지? 그래서, 거기서 나는 같이 온 데 산다고 해놨더니 언니 같이 온 데 산다면서 잘 모르냐고 또 나는 해? 많다보니까 모르지 그래도 7만 차지던 님이 그만해도 얼마나 나이가 더 많지 네? 나이가 그러고 많으신지 그래도 다 차려놨는데 깜빡깜빡 한다니지 네? 실사가 나이가 없네 저렇게 잘못이 없어요 여기요, 13번 어떻게 알고 갔어요? 예? 이걸 어떻게 알고 갔냐고 먼저는 13번인가 한번 갔다가 왔거든요 친구들이 거기 와서 꼭 거기 와서 기다렸어요 그래서 또 한참 안 갔는데 이쪽으로 그래도 자꾸 가봐야 돼 밤에 방금은 다가가 하러 갔는데 어디서 나이가 없는데 지하철에 14번 출고 나왔다고 거리 오라고 해서 내가 갔어요 5번 쪽으로 내리게니까 옆에 공동선도 있고 2호선도 있고 그래서 공동시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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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